1. 정규 3집 네 여기는 정규 3집 드라이브 투 더 스테리 로드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랩 가사 중에서 차 타고 하늘 위 드라이브 인이라는 가사에 맞춰서 제가 운전한 느낌보다는 자유롭게 약간 드라이브 하는 이런 장면이 헤어 쌤이 멀리서 아주 아련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마다 컨셉이 있는데 저는 휴양지를 놀러 온 느낌 약간 기분 좋고 그냥 놀러 왔다는 생각으로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수평선에 비친 푸른 빛의 파라다이스 찬란하게 펼친 태양빛에 빠져들어간 지금 찍고 있는 씬은 해먹 위에서 누워있는데 제가 할 일은 잘생김입니다 휴양지처럼 엄청 되게 편하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편하지만 잘생기게 저는 제일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잘생김 나오네요 이번 캔디슈가팝 뮤비는요 기존과는 다르게 CG를 좀 많이 써서 판타지적인 요소를 담으려고 했어요 저희가 연기할 때도 한국을 바라보면서 와 이런 스스린들이 되게 많았는데 도시에 좀 많이 색다른 뮤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! 레츠고! 호호호! 우리 좀 덜 보였어 안 붙지는 않았는데 좀 덜 보였어 우리 좀 덜 보였지 않았습니까? 어차피 지금 밤이여가지고 많이 빠졌어요 눈이 좀 큰 것 같아요 못 봤어 저는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눈이 빠졌으니까 하다보니까 그렇던데 네? 하다보니까 밥을 잘 안 챙겨 먹네 나 마 잘 먹지 아까도 다 먹었는데 고기를 좀 먹어야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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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무 너무 힘들어 MJ 형이 하고 있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아니고 1년 1년 하루하루가 진짜 뼈가 아프거든요 아 힘드네요 혼신을 다해서 해야 직성이 풀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때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일본의aydalan을 함께하는 이 순간 이것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빠 현상 너무 힘들어 아.. 아.. 자 그럼 지금까지 원어민하타! 잘 뵙겠습니다! 잘 뵙겠습니다! 네 잘 뵙겠습니다! 네 잘 뵙겠습니다! 카메라 있었어요? 아.. 아.. 좋았네.. 하하하하 잘 뵙겠습니다! 와우! 네 오늘 제가 또 마지막을 장식을 했는데 또 내일도 다양한 컨셉과 무대가 있습니다. 아 무대라기보다는 퍼포먼스죠! 네 내일은 또 다양한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내일 메이크업! 스타일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!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오늘 캔디 먹고 가요! 안녕! 내 캔디 먹어라! 안녕! 저기 간판에 보이시는 것처럼 캔디 슈가팝 뮤직비디오 2.3입니다. 잠 좀 잤는데 잠 좀 잤는데 부은 것 같아요 핵션!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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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한 미소에 올린 듯 내게 다가간 말에 I want you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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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유로운 밝은 노래다 보니까 에너지 자체를 조금 많이 밖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. 흉들도 다 약간 그게 좀 보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신나서 해야지 뭔가 좀 더 좋게 보일 것 같아요.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보는 사람도 신날 만큼의 텐션과 멋 인 것 같습니다. 가짜 꽃인데 왜 이렇게 안 했을까? 가짜 꽃! 가짜 꽃! 가짜 꽃! 가짜 꽃! 사막 한 가운데에 어떠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안에 탁 열리면 제가 있는 거죠. 뮤비 컨셉이랑 그런 거 얘기할 때 바이크 혹시 쓰면 어떻겠냐고 제가 의견을 드렸었어요. 잘 어울릴 것 같은 부분도 있어서 바이크를 한번 이용해서 안전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많이 안 타본 티 나죠? 재밌게 멋있게 잘 찍어볼게요. 히 środ 오프닝이에요. 이제 신기한 공간 속으로 hotshot time 사막 한 가운데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도입 부분이에요. 딱 도착해서 내려서 들어가는 씬을 짓고 있습니다. 이번엔 파마이고 염색 쪼꼼했어요.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. 어디든 맛만 먹으면 로아를 데리고 어디든 어디든 갈 수 있다. 자기가 다 태워가겠다. 올라타 이런 느낌이죠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핸디 슈가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캣! 캔디 슈가 팍! 여기요? 그러게요. 여기가 여기가 몰라요 절벽인데요? 네요? 네요? 아름다워 함께 만들어 가는 저 하늘 위 네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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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우리 아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오늘도 파이팅 했습니다. 우리 아르 여러분들 항상 파이팅하세요. 고마워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생긴으로 선고 봐야지. 아 아닙니다. 열심히 잘생기는 노력하고 있습니다. I'll check it down, we'll check it down 너와 내 곁에 빛이 가득해 캔디 슈가팝 어디 잔치고 그 터나잇 예쁘게 잘 나왔으니까 우리 로아를 위해서 저희도 기대를 품고 컴백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디 슈가팝 캔디 슈가팝 쟤네는 모를 거야 저는 아로아에게 가고 있습니다 부릉부릉 오늘은 이제 어제 이어서 두 번째 군무를 찍는다 오히려 텐션을 낮춰야 에너지 좀 비축도 되고 화이트 해야 하는 게 예전 같지 않네요 파이팅 가보자고 오오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모니터 업무는 캔디, 슈가, 팝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 건데 슈가, 팝 이렇게 포즈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닭 바이크, 닭 바이크 닭 바이크 닭 바이크, 닭 바이크 나는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짚고 내리는 건가 보다 짚고 내리는 건가 보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 마, 하지 마 임재형 임재형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임재형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역시 공부는 편 챙겨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하면서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화려한가요? 내가 잡았으면 형도 잡아야지 찍고 있잖아요 찍고 있다고요 아니 진짜 어이없다 야 산아 넌 이해가 되니? 네가 진짜 이해가 되냐 너 방금 우리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돼 우리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돼? 내가 시즈를 던져서 잡았어 근데 얘가 나한테 던졌어 내가 못 잡아 근데 형이 잘못하냐? 그쵸 여러분 그쵸? 그쵸? 시즈를 왜 못 잡았어? 휴지를 이렇게 던졌어 휴지를 이렇게 던졌어 형이 나한테 휴지를 이렇게 던졌어 어때? 이랬어 근데 얘가 나한테 던졌어 그렇게 잡았어 못 잡았어 누구 탓이야? 너 던 탓이지 네 형 탓이지 형 탓 그치? 너 탓이지 형 아 나? 왜 던졌냐고 형 리더니까 형 다 잘못했어 우리 팀 리더 할 사람 나 나 그래? 그래 자 이제 오늘부로 저희 팀 리더는 우리 비니씨가 리더 한다고 반말하는 리더로서 얘기할게 응 분명해라 그래 고맙다 나 오 캔디 슈가팝 베이비 이 순간 즐기는 것 밖에 답이 없어 같이 뛰어봐 나 캔디 슈가팝 말아줄라 내게 웃음 I'll take a dance we'll take a dance we'll take a dance 너와 내 곁에 I'll take a dance 나 캔디 슈가팝 어디 전지 we'll be tonight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?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저희 컨셉으로 잘 맞는 것 같고 맞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캔디처럼 팡팡팡 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총 세 착을 입었잖아요 맞아요 어떤 착이 제일 좋았어요?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착 저도 2번 착이 좋아요 맞아요 저는 다 괜찮았어요 맞아요 자기는 당연히 이렇게 많이 찍어버립니다 맞아요 근데 약간 레온 사인들이랑 지금 파스텔 톤들이랑 약간 잘 섞여가지고 맞아요 약간 조속도로 있는 마샤 형 샵 같지 않으세요? 마샤? 약간 외국의 약간 이북의 바닷 같은 데 서로가 다다가 중간에 주위에서 한번 어느 지역 네? 제가 텍사스 느낌 텍사스 텍사스 풍미 바비큐 텍사스 바비큐 네 아무튼 저희 정교 3G 캔디 슈가팝 많이 많이 사는데 캔디 슈가팝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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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엄사 자 캔디 텍사스 캔디 슈가팝 뭐해 텍사스 텍사스 캔디 슈가팝 자 한 명씩 같이 한 명씩 고맙습니다 형 마지막 캔디 슈가팝 알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캔디 슈가팝 캔디 맛 딸기 맛 포도 맛 캔디 슈가팝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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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벅 추억 안녕 휴